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넓은 초원경치를 만끽하며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이 고사리밭 초입에는 덤블스플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조금 당치 큰 고사리를 꺾을 수 있어요. 어때요? 제법 크죠? 고사리들이 토실토실해서 조금만 꺾어도 푸짐한 양이 되네요. 삼나무 방풍님 뒤편에는 넓은 초원지대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선 좀 작은 고사리들을 엄청 많이 꺾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쉽게요. 크기는 작지만 참 맛있는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를 제주에선 뱃고사리라고 하는데요. 뱃은 햇볕의 제주어예요. 잠깐만 꺾어도 워낙 고사리가 많아서 금세 한 주먹이 돼요. 덤블스픅에서 커다란 고사리를 따려고 가시 찔려가면서 고사리를 따는 것보다 이런 초원에서 편하겠다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per se 인식에 예anna 돼요. 여러분께 진심을 그리需 좀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사리가 많죠? 고사리가 바글바글해요. 언덕 위로 2, 3분 가량 올라가면 아름다운 한라산 경치가 확 나타나서 순간 멈추게 돼요. 이곳은 제가 참 좋아하는 중산간 뷰 맛집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엔 서귀포 앞바닥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서서 보면 고사리가 안 보이는데요. 앉아서 보면 고사리가 바글바글 보여요. 고사리를 많이 꼽고 싶다면 앉아서 찾으시면 돼요. 낮은 자세에서 겸손함을 몸에 익히면서 고사리를 꺾는 것은 일종의 수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고사리를 한 개 꺾을 때마다 한 번씩 고개 숙여 절을 해야 해서 이렇게 어렵게 꺾은 고사리는 먹을 때 한 개도 남길 수가 없고 남에게 주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초원 가정자리 마른 억새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제법 큰 고사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주 도민들이 고사리를 꺾으러 많이 다니는 곳엔 이렇게 고사리 채취 시 실종사고 방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고사리에 울려서 자꾸자꾸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길 잃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건물 같은 이정표가 없는 숲속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꺾을 때는 차소리가 안 나는 곳까지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고사리를 채취해야 하고 반드시 다른 분과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이곳은 가축 먹이옴풀을 키우는 초원이에요. 가을마다 풀을 베어내니까 고사리 채취하기가 정말 쉬워서 금세 고사리 가방이 가득 차네요. 고사리가 바글바글한 이곳이 어디냐구요? 이곳은 바로 아니다. 아니다. 그곳에서 아멘 고사리가 너무 많아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하면 자꾸 고사리가 보이네요 고사리 천국에 잡혀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고사리를 꺾고 있어요 현주는 고사리 꺾기에 중독된 것 같죠? 그럼 여러분 모두 활기찬 봄날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 안녕